자 그럼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주일간 잘 지내셨죠? 네. 그래요. 그저께 우리 중개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령 개정사항은 뭐냐면 주택임대차 이제 중개할 때 관리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 설명할 사항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그 책 맨 앞에 한번 좀 가보시면 핵심 비교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핵심 비교사항. 핵심 비교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110페이지. 여기.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가 우리 전자질판 페이지로는 6페이지라고 나오는데 이게 몇 페이지인가 좀 봐주실래요? 이거? 맨 앞부분에 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면 표지 포함해서 몇 장 넘기다 보면 그 두 번째 장? 두 분이 싸우지는 마시고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되죠. 이게 뭐가 이제 바뀌었냐면 이제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공개사항하고 확인설명 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4개가 늘어났어요. 여기 12번에서 16번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시행령이 바뀌면 뭐도 바뀌어야 되죠? 시행규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행규칙은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요거 요거 확인설명서 서식 요게 이제 시행규칙이거든요. 요게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게 언제 바뀔 거냐면 7월 10일 날 바뀔 거예요. 왜냐면 요 시행 자체가 7월 10일 날 바뀔 거라서 그래서 7월 10일 날 요거까지 바뀌면 그때 제가 자료 만들어 가지고 드릴게요. 그러니까 개정됐다는 그냥 그것만 알고 계시고 자료는 7월 10일 쯤에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관리비하고 관련해서 이런 우리가 설명해야 할 것들 그리고 또 확인설명서 서식이 되게 오랜만에 바뀌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요거까지 바뀌면 그때 이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예고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게 아직 공포된 게 아니라서 중간에 또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만들어 드리는 건 조금 그렇고요. 7월 달에 이제 확정적으로 공고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됐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냥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진도는 지도감독부터 하면 되는 거 맞죠? 네 이쪽이 이제 우리 마지막 파트죠? 여기가 우리 중개사 법령 네 6번부터 하면 되네요. 그렇죠? 네 자 감독상의 명령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감독상의 명령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관에서 관청에서 이제 그 감독의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명령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슨 명령을 하는 거냐면 얘가 이제 소위 말하면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 보고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청은 누구고 대상자는 누구냐 이걸 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관청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 가지 관청이 되죠. 그래서 법인, 분사무소, 시장, 군소구청장까지 포함해서 이 세 관청 즉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소위 말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감독관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독관청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지도감독을 할 거냐면 이제 우리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개공이랑 거래정보사업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도감독을 할 건데 어떤 것들을 이제 하게 할 수 있냐면 제가 단어 여섯 가지를 동그라미를 좀 해 드릴게요. 같이 좀 해 주실래요? 보고하게 할 수 있고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뭔가를 좀 보고하세요. 그 다음에 제출하세요. 그 다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대상자의 사무소에 뭐 해가지고 출입해서 조사하거나 장부서류 이런 거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검사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지도감독상의 명령 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여섯 개를 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센 게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명령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공무원들이 그 중개사무소에 이렇게 출입하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은 거야? 아니면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좋지 않죠.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제 참견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요. 실무하시다가 만약에 지도감독을 만약에 받게 된다. 그러면 웬만하면 뭐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불응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불응하는 게 좋을 수도 있냐면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부 서류 같은 거를 조사 검사하게 되면 싹 조사하잖아요. 그럼 내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업다운 계약서도 있고 확인설명서 뭐 우리 거짓으로 쓰거나 안 쓰거나 아무튼 걸릴 게 되게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냥 지도감독을 불응하는 게 좋은데 이때 불응할 때도 어떻게 불응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뒷장에 보면 양가로 3번에 불응 얘기 좀 먼저 해볼게요. 그냥 불응하면 안 돼요. 그냥 불응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뭐를 받을 수 있냐면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법률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업무 정지거든요. 그러면 무슨 사유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정당한 사유? 그럼 여러분 정당한 사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 공무원이고 여러분 사무실에 출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막 조사하고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여러분 받기 싫잖아요. 조사를. 그럼 어떻게? 아프다고 하고 나가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안 돼. 병원에 꼭 가셔가지고 진료 이런 기록을 남겨놓으면 그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게 하시면 이거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업무 정지가 되는 거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을 불응하면 500과태료인데 얘가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는 왜 잘 나오냐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을 불응하면 지정취소냐 아니면 500과태료냐 이런 식으로 잘 물어보는데 지정취소는 너무 세지 않아요? 느낌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500과태료가 있고요. 얘가 좀 출제가 이쪽 파트에서는 좀 비교적 잘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역시 불응했을 때도 500과태료. 참고로 협회는 지도감독이든 뭐든 아무튼 의무를 위반하면 협회에 대한 제재는 뭐밖에 없어요. 500과태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을 불응했다. 그러면 500과태료 있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위에 있는 요 내용은 우리 본 시험에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가 34번 시험 보는 동안에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런 정도 있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7번에 형벌로 넘어가는데 형벌은 두 가지를 합쳐 부르는 개념이에요. 뭐하고 뭐를 합쳐가지고 형벌이라고 할까요? 징역형, 벌금형. 요걸 합쳐가지고 형벌이라고 합니다. 징역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형벌이라고 할 때 징역과 벌금을 합쳐가지고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형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년 몇 천과 몇 년 몇 천이 있죠? 3년 3천과 1년 1천이 있는데 3년 3천이 느낌적으로 더 좀 센 거잖아요. 그래서 3년 3천을 좀 중요한 거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다 우리가 암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1번에 보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 얘를 줄여서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더 줄여서 그냥 무등록이라고 일하고 2번인 부정 등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 등록. 이거 두 가지는 좀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등록, 부정 등록.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무등록과 부정 등록은 3년 3천의 형벌도 있지만 얘네들이 뭐 지급 사유에도 해당이 되냐면 뭐 지급 사유에 해당될까요? 포상금 지급 사유에도 해당이 되고 참고로 3년 3천에 해당이 되는 건 전부 올 무슨 행이냐면 교란 행위입니다. 그렇죠? 올 교란 행위. 그러니까 이 무등록, 부정 등록은 포상금도 나오지 또 교란 행위도 들어가지 형벌도 제일 세지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매매업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매매업은 앞에가 중개 대상불 매매업이면 몇 년 몇 천이고요. 1년 1천이고 앞에가 증서 매매업 이렇게 나오면 이건 몇 년 3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에 이제 3년 3천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게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여기다 우리 채색을 좀 잡아주시겠습니다. 직접 거래 쌍방 대리 3년 3천 중에서는 얘가 제일 잘 나옵니다. 빈출 되는 질문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조장하는 행위 3년 3천이고 금지행위에서 보셨던 거고요. 여섯 번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이거 다 금지행위면서도 3년 3천에 들어가죠. 그리고 단체를 구성하여 여기서 단체는 누가 구성하는 누구의 단체라고 말씀드렸죠. 개공이 구성하는 개공들의 단체 그래서 이 단체를 구성해서 무슨 중개를 제안하는 거예요. 공동중개를 제안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래서 이 방해하는 행위에다가도 채색 한 번만 해주시고요. 여기서 방해는 누가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냐면 누구든지 그죠? 다시 한 번요. 여기서 방해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죠. 개공의 업무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면 그 사람이 누구라 하더라도 3년 3천에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 1천이 있는데 1년 1천은 좀 빈출되는 게 조금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1번에 보면 양도 대어라는 말 나오면 그게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다 몇 년 몇 천이에요. 1년 1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채색 하나만 잡아 주시겠습니다. 개공 아닌자 아닌자 이 세 글자에다가만 채색 한번 해 주시고요. 아닌자라는 주어 나오면 무조건 형벌이 몇 년 몇 천이에요. 1년 1천에 들어갑니다. 유사 명칭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이중으로 등록하거나 그럼 이건 줄여서 이중 등록이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됐다. 얘를 줄여서 이중 소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4번 5번 묶어가지고 얘를 뭐라 얘기하냐면 이중 사무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 이중자 들어가는 게 3개가 있어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 뭐 있어요. 이중 사무소 전부 다 몇 년 몇 천에 들어간다. 1년 1천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닌자라는 주어 나오거나 이중자 나오거나 그러면 다 1년 1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6번 항목은 우리 끝에다가 땡땡 한번 잡아 주시고 얘는 이제 신설이죠. 그래서 아직 우리 본시험에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는 항목인데 5배수 초과 금지 5배수 초과 금지 이거는 이제 채색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다. 5배수 초과에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5배수 초과 금지는 누구랑 누구를 합한 거에 5배수 개공과 소공의 수를 합한 거에 5배수 초과 금지 뭐 이렇게 이제 있고 요게 소위 말하면 1년 1천에 형불도 있지만 플러스 뭐에도 해당이 되냐면 절취에도 해당이 되죠. 그쵸? 절취 제가 여기서 플러스라고 표시한 거는 병과된다는 뜻입니다. 병과 병과가 무슨 말이에요? 둘 다 1년 1천에 형불도 있고 또 절대적 등록 주소도 있고 두 가지 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 7번에 보면 개공 아닌자라는 주어 또 나오는데 여기다가도 채색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항목에 보면 공인중개사 아닌자가 유사명칭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개공 아닌자가 역시 유사명칭 사용했을 때 아무튼 유사명칭이나 동일명칭 사용하면 보통 아닌자들이 사용하면 몇 년 몇 천이에요? 1년 1천에 들어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8번 항목에도 보면 아닌자라는 주어 나오는데 여기도 한번 채색 하나만 잡아 주시고요. 이 아닌자가 뭘 하였을 때 표시광고 원래 표시광고는 누구만 하도록 하고 있죠? 개공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가 포상금은 나오나요? 이거 나오죠? 포상금은 나오는데 얘가 교란행위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포상금 나오는데 교란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8번은 요게 좀 중요해요. 포상금은 나오는데 1년 1천 중에서 교란행위 아닌 게 두 개가 있는데 요게 둘 중에 하나 요거 하고요. 또 교란행위 아닌 게 또 뭐가 있냐면 요 10번 항목에 보면 한정하여 즉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요건 이제 개공하고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뭐는 아닌 거예요? 교란행위는 아니다. 요건 포상금도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요건 개공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1천 중에 교란행위 아닌 거 두 개 다시 한번 1년 1천도 전부 다 교란행위인데 두 가지만 교란행위 아니에요. 아닌 자가 뭐 했을 때 광고했을 때 하고요.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요거는 거래정보 사업자랑 관련되어진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요건 교란행위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항목에도 별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9번은 어떤 의미에서 좀 중요하냐면 업무상 비밀누설죄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있냐면 1년 몇 천의 형벌이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요 범죄가 굉장히 특이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벌하세요 마세요 이런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뭐하지 못하는 벌하지 못하는 소위 이걸 뭐라고 해요? 반의사 불벌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의사 불벌죄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단독문제로 출제 잘 되고 아까 1번에서 자격증 양도되어도 1년 1천이었죠? 11번에 등록증 양도되어도 1년 1천에 들어가고 매매업도 나왔는데 매매업은 앞에가 뭐에 대한 매매업이냐에 따라서 형벌이 완전히 달라지죠. 매매업 앞에 중계대상불 나오면 몇 년 몇 천? 1년 1천이고요. 증서 매매업 나오면 이때는 3년 3천에 들어갑니다. 13번 무등록 중기업 영의자인 사실을 알면서 협력하는 거 이제 금지행이면서 1년 1천에 들어가고 14번엔 금품초과수수 역시 금지행에 들어가면서 1년 1천이고 15번엔 거짓단 언행 금학계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도 1년 1천이자 또 금지행에 들어가죠. 자 이제 1년 1천 중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들 핵심어 몇 개만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 1년 1천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1년 1천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잖아요. 1년 1천 형벌 중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1년 1천이 되는구나 라는 것 좀 핵심적인 단어 몇 개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좋아요. 주어가 뭐라고 나오면 아닌자라고 나왔을 때 1년 1천에 들어간다라는 거 하고 또 이중자 들어가는 거 좋아요. 이중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양도대어 양도대어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이 정도만 아셔도 1년 1천 충분히 가려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요. 아닌자가 뭐 어쩌고 했다. 이중자 들어가는 거 양도대어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몇 년이에요. 1년 1천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장 한번 넘어가 보시면 양벌 규정이 있는데 이 양벌은 누구를 고용했을 때 누구랑 누구를 같이 처벌하겠다는 거죠. 고용인 고용했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다 우리 구도 하나만 좀 잡아놓겠습니다. 자 이제 개공이 있고요. 개공이 누군가를 고용을 하면 고용당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고용인이라고 부르죠. 고용인에는 두 사람 누구랑 누구. 소공과 중계보조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소공과 중계보조원은 둘 다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인 고용인이 시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상 행위를 할 건데 이 업무상 행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죠? 개공이 업무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뭐를 이제 저지를 수 있냐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불법을 저질러라 이렇게 시킨 건 아니지만 일을 하다가 보니까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좀 어떤 뭐랄까요? 어떤 자기한테 떨어지는 인센티브 이런 게 좀 많게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으면 이 업무상 행위에 대한 불법은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고용인 스스로도 근데 어떻게 처벌을 할 거냐면 얘가 사람이니까 무순형도 받을 수 있고요. 징역형도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 무순형도 받을 수 있어요. 벌금형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간주되어야 해요. 개공의 행위로 간주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공이 식혜상고니까 이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봐야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개공한테도 뭐가 있었던 것이다. 불법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이 불법은 사실은 고용인의 불법이지만 그 고용인의 불법이 누구의 불법으로 간주되니까 개공의 불법으로 간주가 되니까 마치 개공이 뭐 있었던 걸로 봐야 돼. 불법 행위가 있었던 걸로 봐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게 처벌해야 됩니까? 예. 이때 처벌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법인에는 사람, 즉 개인인 우리 개공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법인에다 우리 별 하나만 해주시고 법인인 개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고용인이 잘못한 이 법 조문에 있는 징역과 벌금형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형을 가져올 수 없어요. 징역형. 그래서 가져오기는 하더라도 얘가 위반한 거를 해당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당조에 위반한 우리 규정 중에서 무슨 형만 벌금형만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보면 해당조 해당조는 얘가 위반한 것 중에서 무슨 형은 빼고요 징역형은 빼고 무슨 형만 벌금형만 가져온다. 그래서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받는 거 이거를 이름하여 뭐라 얘기하냐면 양벌 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잘못은 누가 하고요 고용인이 하고요 처벌은 누구랑 누가 같이 받고요 고용인과 개공이 같이 받고 뭐 이렇게 처벌받는 걸 양벌이라고 하는데 이게 쌍방적 양벌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즉 개공이 잘못을 했을 때 고용인이 같이 처벌받는 그런 양벌은 없어요. 그런 양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이 잘못을 해야 개공이 같이 처벌받는 이런 양벌이 존재하는 거겠죠. 이 아튼 벌금형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이 벌금형 관련해서 채색 하나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그 개공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업무에 관한 채색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계열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뭔 얘기냐면 면책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면 면책 규정이라고 얘기하죠. 면책 규정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면하고 싶어 그러면 뭐를 게열리하면 안 돼요. 주의와 감독을 게열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주의와 감독을 게열리하지 아니하면 무순형을 받을 일은 없다. 벌금형을 받을 일은 없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